모두 아흔아홉 송이의 꽃입니다 나머지 한 송이 한 송이는 너라고? 그치? 맞습니다 꽃이 공주 마마인지 공주 마마가 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주 마마 저랑 혼인해 주시겠습니까? 덕호야 부마가 되면 네 출석길이 막힐 텐데 괜찮겠느냐? 나에겐 너와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인데 뭐 추석길 정도야 뭐 난 너만 있으면 된다 명은아 너를 보면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너무 귀여워 새벽에 한글자막 by 한효정